나란히 들어선 숙박업소 5개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스키장 손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여기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 태백에 왔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숙박업소 5개 동을 이렇게 나란히 지어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숙박업소 3개 동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있는 2개 동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관광지구 안에 이 건물들은 대부분 2012년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3개 동이 완공이 됐는데도 지금 저 가운데 있는 1개 동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태백에는 하이원 리조트하고 오투 리조트 대형 스키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제가 오투 스키장은 못 가봤는데 하이원 스키장 가보니까 거기도 뭐 사람이 제법 있던데 도무지 거기 스키 손님들은 이쪽 숙박업소를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 부지도 숙박업소 지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습니다. 이 가족 호텔이 2019년에 매매가 됐는데 가격이 놀랍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다 합쳐가지고 3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됩니다. 가족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가 18억입니다. 숙박업소 시세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실제 거래가가 4분의 1도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관광단지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실적을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되던데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내신 분들은 높은 이자 갚느라고 도저히 여행을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여행을 가더라도 요새 전부 따뜻한 동남아 그쪽으로 비행기 타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촬영하러 전국에 쭉 돌아다니다 보면 국내 여행객이 확 줄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캠핑 많이 가죠. 여러분들은 겨울에 캠핑 가면 얼어죽지 않겠냐 하지만 또 요새 장비가 빵빵합니다. 캠핑 매니아들은 겨울철이 진정한 캠핑을 하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백 시내에 내려가 보면 호텔은 없습니다. 모텔 같은 게 좀 있는데 가족이 숙박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는 여행객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호텔을 지어놨는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두 개동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호텔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두 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 위에 가면 해발 855m나 되는 위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역인 추전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이렇게 숙소를 지어놨네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설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2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건물은 외벽도 깨끗하고 그렇게 낡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주인공은 저기 있는 하얀 진돗개 백구입니다. 태백시 전체 인구가 3만 8천명밖에 안됩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8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네요. 시골에 웬만한 군단위 지역도 가보면 인구가 3만 4만 정도는 되는데 여기는 태백시죠. 시단위에서 인구가 4만도 안된다는게 참 놀랍습니다. 지난해 태백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00명도 안되는데 사망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원래는 여기 관광지 숙소를 지어야 될 땅인데 오랫동안 건물을 안 짓고 땅을 놀리니까 여기 또 고냉지 배추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앞에 도로가 고안으로 넘어가는 4차선 국도가 있는데도 여기 도무지 손님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건축 자재들이 보이는데 아마 최근에 공사를 재개를 하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겨울에 엄청 오죠. 그래서 도로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엄청 뿌려놨습니다. 그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묻으면 자동차에 엄청나게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 하체 언더코팅을 하더라도 길어야 자동차를 10년 정도밖에 못한답니다. 여기 위치는 태백시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차 타고 아래쪽으로 10분 정도 내려가야 태백시내가 있고 주위에는 보시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뭐 어떠한 상업시설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태백산 눈꽃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태백시에서 조금 뻥을 쳤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는 17,000명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우리나라 숙박업소 전체 반 개수가 몇 개인지 공식적인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략적으로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객실만 100만 개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씩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몇 백만 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있다는 겁니다. 호텔, 모텔, 펜션, 민박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숙박업소 공화국입니다. 손님도 안 오는데 계속 펜션을 지어제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집장사, 방장사 안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 스키 좀 타러오면 될건데 그들도 이제 돈이 없어서 스키도 못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